자, 28번은 이제 도형 문제죠. 자, 우리 보조선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선이 좀 보이긴 해. 우리 둥그런 거랑 뾰족한 거 만나고 있죠. 중심이랑 연결하고 싶어서 안달복다리 나안나? 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아마 그런 보조선을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를 구할 것 같은데 초항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껍데기만 저희가 이용해주면 공비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초항부터 한번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자체 부분을 저희가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3등분점이니까 3분의 2루트 3이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0도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0도가 되는데 여기는 원래 30도여서 아, 여기 죄다 30도로. 아, 이게 각이 3등분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잘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줄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원의 일부가 나왔죠? 우리 항상 원의 일부가 나오면은 무엇을 완성한다? 중심 연결해서 부채꼴 완성한다.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원에서의 보조선 10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얘도 그렇고 다 정의 표시만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를 오라고 할게. 그림상 너무 어색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그려놓은 게 이렇게 그려놔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중심이 있어서 부채꼴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중심각이 제일 궁금한 거죠. 근데 이 중심각을 보니까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겠지. 원주각이니까, 그죠? 네, 중심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몇 도가 되겠어요? 아, 여기도 이제 60도가 되야만 하겠죠, 그죠? 왜? 이거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 밑각이 60도니까 여기도 60도. 그럼 중심각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너도 60도가 되겠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좀 그지 같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 그지 같은 넓이를 빼고 싶은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야? 아, 쌤. 지금 이 점과 이 점은 높이가 동일해. 어디에서부터? B1, C1에서부터고요. 반지름의 60도. 반지름의 60도니까 동일 높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거야, 바닥이랑. 자, 그럼 바닥이랑 평행하면 야, 이 넓이나 이 중심 연결한 넓이나 넓이가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평행선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F, G고요. 높이는 이제 이 둘 사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될 테니까 넓이가 동일하다. 즉,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삼각형 B1, F1, G1과 누가 똑같아? 삼각형 F1, G1, O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빼야 되는 이 그지같은 넓이를 그지? 이걸 직접 구하기보다는 그냥 뭘 구하는 게 좋아? 아, 우리 도형 B1, F1, G1이 있어요. 이렇게 그지같은 도형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자, 그 친구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부채꼴 누구랑 똑같다? 우리 O, F1, G1과 같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그냥 구하시고요. 거기서 부채꼴 넓이 한 번 빼시면 초항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니까요? 3분의 4, ROOT3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초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3분의 4, ROOT3에다가 높이 얼마 곱해요? 2 곱한 다음에 부채꼴 넓이 빼주자. 뭐 그런 거야. 자, 그럼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에 자, 중심각 60도니까 3분의 파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은 좀 하시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약분 좀 하시고 계산해보니까 3분의 4, ROOT3,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뭐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야? 공비만 잘 구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공비는 우리가 두 번째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한 변 길이만 구하면 돼. 한 변 길이만. 그지? 자, 그럼 여기 K라고 하면 2대 K가 닮은 비니까 면적의 비는 4분의 K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공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직사각형과 원래 큰 거랑 닮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ROOT3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너무 선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하다. 저런,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요. 자,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야! 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 5가 있습니다. 자, 여기 2고요. 자, 여기는 2ROOT3이고요. 저희가 뭐 각도도 다 알아요. 아, 여기가 30도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뾰족한 거랑 원이랑 뚱뼈잖아요, 뚱뼈. 자, 둥그런 거랑 뾰족한 거 만나면 정의 표시 잘 하겠죠? 여기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메인 지름이니까 우리 메인 지름 얼마예요? 아, 루트3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3K가 되겠지요?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여기 길이만 딱 알면 B라고 옳아 써서 이제 K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길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나머지 길이들로 좀 채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K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3K가 되어야겠죠? 삼각비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루트3K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가 나오니까 아, 여기 전체 길이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친구들? 2루트3K가 됩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다음에 이거 반지름 아까 얼마라고요? 아, 루트3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 여기 밑에 길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체 빼기 부분을 이용한다. 아, 근데 미적이랑 기아는 진짜 이 전체 빼기 부분 안 쓰면은 길이가 안 나와. 특히나 우리 어떨 때 무한급수에서 직사각형 나왔을 때는 전체 빼기 부분이 강력하게 작용하니까 항상 직접 구하기 빡세면은 그 길이를 포함하니 전체에서 일부를 빼서 원하는 길이 구한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 뭐, 제가 이건 40법에서 30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도형 길이 구할 때 직접 안 구해지면 전체 빼기 부분한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어서 아, 전체 좀 봐야지 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금방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좀 고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자, 계산해서 K이나 구하도록 합시다. 자, 3의 뭐가 되는 거야? K제곱 더하기 자신이 없는데요, 계산에. 자, 요거에 이제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다행히 어차피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니까 3으로 바깥에 끄집어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럼 K제곱 더하기 자,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3이 있다. 자, 그럼 12K제곱인데 K제곱이 있으니까 13K제곱 마이너스 자, 12K가 되겠죠? 더하기 3인데 이렇게 되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럼 K는 0은 아니니까 13분의 1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K를 잘 구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원래 길이가 2였는데 13분의 12가 되어버렸지 뭐야? 우리 닮음비가 얼마였다는 거야? 13분의 6이었다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길이비고요. 자, 우리는 이제 면적비가 공비니까 169분의 36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정답은 1-169분의 36분의 자, 우리 초항이 뭐였어요?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시면은 되더라. 계산은 너네가 좀 해라. 아, 그렇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700 어쩌고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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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대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8번 한번 풀어봤는데 뭐 초항 구하는 것도 나름 이제 네, 과정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두 번째 길이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두 번째 길이 구할 때 직사각형이 나왔다면 항상 명심할 거 전체 빼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똥 X 닮음 그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서 닮음으로서 해석하시면은 무난하게 길이가 다 나온다. 기억하고 계십시다. 그치? 자, 29번으로 갈게요. 자, 29번은 극한 제외하고 이렇게 각에 대한 이하기가 나오면은 덧셈 정리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덧셈 정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자, 우리는 M1과 M2가 궁금합니다. 탄젠트 세타1과 탄젠트 세타2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각을 직접 못 구하니까 덧셈 정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있다. 그 알고 있는 각을 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세타1과 세타2를 간접적으로 구한다. 그게 덧셈 정리의 활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진짜 기초 중에 생기초니까 너네가 반드시 알고 있는 각이 있을 거야. 덧셈 정리 문제는 알고 있는 각부터 출발해서 각관계식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주변 각으로 만드는 것. 자, 그게 우리가 흐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라고요.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각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어, 우리가 이 새로운 각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기존 각을 이용해서 구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알고 있는 각이 분명히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각들의 관계식이 있어야겠죠. 그죠? 아, 각관계식에 주목한다. 자, 근데 각관계식은 어떤 모양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수능을 애초에 다양한 상황을 너네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 왜? 추론. 너무, 너무 현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교육과정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 떠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전제가 틀린 거야.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애초에 평가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과도한 추론이나 낯선 표현을 내지 않겠다고 딱 적어놨어. 적어놨기 때문에 나왔던 거 또 나와. 너네 수열 점화식 생각해봐. 대입해서 나열하면 뭐 나와? 주기 그리고 교대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너무 낯설고 너무 새로운 규칙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맞니? 도형도 마찬가지다. 너무 새로운 모양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 뭐라고요?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 이 친구를 나누어 구한다.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구한다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얄쌍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가 궁금하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더라. 뭐 이런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외각 그 다음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등등등을 저희가 이용해서 이제 곽관계식을 만든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각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덧셈 정리 이용해서 정답 내면 된다. 이게 이게 이제 덧셈 정리의 흐름도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잘 적용해서 알고 있는 각 찾으시면 되고요. 외접원 반지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요. 아, 이게 길이가 있으니까요. 9랑 마주보는 각 여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10이랑 마주보는 각 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가지고 세타1, 세타2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파1 아, 알파1 알파 베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 분에 뭐 하시면은 자, 마주보는 변 12 하시면 2알 나오니까 15겠죠? 자, 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15분의 12가 되겠죠? 5분의 4구나.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사인 베타 또한 이제 사인 베타분의 9가 자, 15가 되겠죠. 2알이니까 그럼 사인 베타가 이제 뭐예요? 5분의 3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답니다. 아, 알파 베타가 되게 유명한 각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이제 아닌 각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구한다 이거야? 세타 1과 세타 2의 탄젠트 값을 구하시면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만만한 게 이제 베타인 것 같아. 어, 왠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1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외곽. 그치? 아, 베타는 2세타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탄젠트 세타 1은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 자, 우리가 한번 외우고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해서 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지금 베타가 어떻게 생겼어요, 친구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베타면 여기가 5고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우리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으니까 사고법에서 잘 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들. 탄젠트 2분의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베타가 뭐예요? 세타 1이죠. 탄젠트 세타 1이 3분의 1이다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내접원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좋은 거야, 항상. 알겠지? 자, 그래서 3, 4, 5에 내접원 반지름은 얼마야? 음, 1입니다. 내접원 반지름 구하시면 1이야. 이것까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알파라고 한다면 자, 여기 알파를 지금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내접원 중심과 연결시키면 각이 2등분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알파고요. 자, 이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얼마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2분의 1 나올 수밖에 없다. 탄젠트가 3분의 4일 때 그것의 절반은 2분의 1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접원 연결하고 이 전체를 베타라고 하면 각이 2등분 되기 때문에 탄젠트 2분의 베타는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안단 말이야. 그 외운 걸 토대로 해서 제발 이제 이런 것들 연산하지 마시고 따박따박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 남은 거야? 아, 세타 2가 남았네. 자, 세타 2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음, 세타 1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너가 있습니다. 어떤 각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엄청난 각 관계식 안 물어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세타 2가 궁금한 거니까 넘겨주시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세타 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탄젠트 세타 2를 구하는 거니까 파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치?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세타 1 구하시면 되니까 아, 요거 한번 잘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로 와서 한번 저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젠트 알파는 얼마인 상태예요? 자, 우리 알파는 요렇게 생긴 거였죠. 여기가 5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입니다. 3분의 4인 상태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탄젠트 세타 1은 얼마로 구했습니까? 3분의 1로 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덧셈 정리 당연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자, 탄젠트 세타 2는 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세타 1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파이 어차피 죽이니까 없애버리시고요. 탄젠트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시면 알파 더하기 세타 1이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대요. 공식에다가 뭐 잘 넣어주세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2개 곱하겠죠? 9분의 얼마야? 4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더할 거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아래 다 9점 곱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5인데 3을 더 곱해야 되니까 15고요. 자, 9 곱하면 여기가 이제 5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범위가 안 맞죠? 우리 탄젠트 세타 2가 M2인데 M2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양수인데 이제 음수 나왔으니까 아, 곤란 싸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세타 1은 3분의 1 맞아? 이건 범위에 잘 들어가 있잖아. 0보다 크고 1보다 자꾸 얘가 문제인 거죠? 탄젠트 알파가 둔각이었나 봐.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 보면 알파가 둔각처럼 생기긴 했어. 그치? 자, 근데 아,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예각처럼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예각인 경우 한 번 봤는데 자, 예각인 경우가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그냥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였다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 1이 이제 3분의 1인 건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계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 2는 그냥 바로 덧셈 정리로 갈까요? 자, 마이너스 자, 1 자, 2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3분의 자, 마이너스 3분의 3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 플러스 돼서 13분의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어, 그러면 1분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범위적으로 M1보다도 크니까 아,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M2 13분의 9 자, 그 다음에 이제 M1은 3분의 1 거기다 얼마 곱하라 그랬지? 78 자, 이렇게 곱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 6이 남고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 2가 남으니까 어, 그 숫자가 나오고 말았네. 18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19만 한번 풀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엔제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하거든.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사인 알파가 이렇게 양수값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사실 사인은 둔각이어도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양수가 나왔을 때 둔각일까 예각일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는 건 생각보다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예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 그치? 아닐 수 있으니까 아, 그럴 때는 둔각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둔각인 상황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림상 둔각같이 생겼으니까, 그치? 뭐 제가 그린 그림 말고 이제 문제 있는 거는 둔각을 아마 먼저 해봤을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M1과 M2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아는 각을 이용해서 모르는 각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럴 때에는 정형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 아, 우리가 정형적인 그림 두 개 거기에 외각 그리고 내각이야 180도 뭐 그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덧셈정리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긴 해. 이 3호에만 작년에도 나왔거든. 이 4월 모의고사를 만드시는 분이 덧셈정리를 좋아하나 봐. 가 아니라 사실 시험 범위가 낼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덧셈정리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린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은 이제 미정계수 A하고 B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면 뭐 이런 값들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등식이 있으니까 뭐 등식 속에서 계산으로 이제 잘 구해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극한도 있으니까 극한의 꼴가 확인하면 또 정보가 나올 거고요. 우리 그래프를 직접 그린다기보다는 계산으로 이제 쇼부를 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계산을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가조건 자체가 미분한 다음에 0 보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미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는 마이너스 A의 사인 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뭐 얘가 0 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 우리는 사인 코사인 여러 번 그리는 거 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탄젠트로 만들면 된다. 이거는 기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나눈 다음에 탄젠트로 바꾸겠죠. 그럼 1 마이너스 A 탄젠트 X 플러스 X가 0이 되는 걸 보시면은 우리 F'X의 부호 변화를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이걸 그대로 그릴 거냐. 완전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이 안 된다. 그치? 우리 계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려서 관찰하는 거야. 그래프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릴 때에는 고정 곡선인 직선 상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탄젠트 X는으로 정리할 생각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넘길 생각을 못하면은 진짜 수능 볼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이야. 자, 그래서 너네가 넘긴 다음에 A1 빼기 A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1분의 X가 나오니까 아, 이렇고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탄젠트 X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뭐 계형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을 건데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극값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음수... 아이씨... 자, 음수일 때 원점 지나게 그으면 뚫근뚫근 있으니까 얘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도 어떻습니까? 양의 기울기로 있어도 알파, 베타가 될 텐데 어쨌든 탄젠트도 원점 대칭, 직선도 원점 대칭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원점 대칭이다. 부호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네가 알파면 네가 마이너스 알파구나.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나 조건을 또 보니까 베타분의 1이 있잖아. 베타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걸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나에다가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우리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 베타분의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왜? 어차피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거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분의 1 하면 0이 나온대. 자, 그럼 이거는 베타분의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자, 그냥 1 더하면 0 된다라고 이제 통분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탄젠트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우리 베타가 얼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4분의 3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는 전부 다 알았으니까 ABC 구하시러 가면 되는데 A는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이 뭐야? Y는 A-1분의 X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4분의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 지난다고 알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A-1분의 1의 X,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1-A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넘가고 넘가면은 우리 A는 뭐가 되는 거야? 1-4분의 3파이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 알았으니까 나머지 B하고 C 구하시면 될 거거든. 자,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쓴 거. 극한 이용하면 되겠죠. 왜? 자, 우리 문자가 두 개가 남았는데 극한은 꼴과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꼴과 값을 이용하면 B와 C가 나올 거거든. 아, 더 이상 이제 F에서 끄집어낼 거 없으니까 계산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분모가 0되니까 분자 0되야겠죠. 우리 C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F0은 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F0은 여러분들 그냥 0 넣어보시면 A, 0, B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0이 돼야 돼요. 분자가 0이 돼야 돼. 자, 그렇다는 건 B는 마이너스 A인 거 아니까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자, C만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뭐 그런 건 있어? 우리 X제곱분에 자, 우리 A 코사인 X 더하기 X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B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넣으시고 묶은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분에 코사인 X 빼기 1 뭐 이렇게 만드시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로피탈 쓰는 것도 괜찮아. 자기가 아, 지금 상황에 로피탈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미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개선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아, 저는 심심하니까 로피탈 한번 써볼게. 알겠지? 자, 그럼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는 EX가 될 거고요. 자, 얘는 미분하면은 이제 다 해놨으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X 나오고 그 다음에 X 코사인 X 나온다는 거 다 아니까 이렇게 하고 연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치? 음, 아, 물론 B 대신에 마이너스 A 넣고 묶어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어차피 X제곱이니까 계산 금방 찰 돼. 잘 되는데 이럴 수 있다고 한번 저희가 보는 거야. 그럼 X 이렇게 지워버리면 뭐 이렇게 잘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2분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C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C는 1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라고 또 정리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연산하면 되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우리 베타 빼기 알파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4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를 빼는 거니까 2분의 3파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걸 3으로 나눌 거라는 거 자, 그렇다는 건 아, 2분의 파이를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F에다가 2분의 파이 넣으시고 C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F에 2분의 파이 넣을 건데 그럼 코사인 0이니까 됐고요. 자, 우리 X 사인 X 하면은 2분의 파이 나오겠죠. 자, 거기에 상수항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파이에 자, 우리 B는 마이너스 A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1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의 A가 되겠죠. 자, A가 아까 뭐였지?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였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요.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자,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9파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분으로 통일하면 자, 4파이니까 13파이가 되겠죠. 8분의 1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어우, 진짜 씨. 자, 그럼 P하고 Q를 더하시면 되니까 이거 2개 더하시면 된답니다. 8분의 4니까요. 자, 우리 더하면은 8분의 9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몇 배해라? 120배해라. 그럼 8분의 9 곱하기 120하면 여기가 얼마니까요? 15니까요. 135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솔직히 마지막에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뭐 그냥 시킨 것 같아. 시킨 것 같고 아,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로 알파벳 타 정하는 것까지만 염두리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계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해석으로 넘어가 주고요. 이렇게 그래프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정 곡선의 직선 상수 항상 그 모양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만나는 상태 볼 건데 자, 만날 때 우리 삼각함수가 그려져 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려져 있으면 항상 명심할게 주기 아니면 대칭으로 결론이 나오게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은 좋겠죠. 뭐 계산은 실수하지 말고 잘합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미적분이었고요. 아직 이제 고난도 포인트로 나올 만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 나올 만한 부분이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이제 시험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험 잘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좋아할 것도 없고 못 봤다고 해서 이제 나빠할 것도 없는데 다만 도형 문제는 어때요? 어쨌든 수능에 그래도 한 문제 좀 어렵게 4점짜리로 나오니까 도형 해석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육모 대비할 때는 미움법까지가 이제 시험범이니까 미움법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할 말이 없네. 그치?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응?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출 위주로 잘 분석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미적분 해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적분 해설